둘, 셋, 웨닝 포 유! 안녕하세요, 고원소녀입니다. 여러분, 민족 대명절 설날이 다가왔습니다. 벌써 그루와 함께 맞이하는 두 번째 설날인데요. 멤버들은 설날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? 설날 하면 맛있는 음식들과 오랜만에 만나는 반가운 친척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우리 그루 여러분들도 이번 설날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이번 설 연휴에도 저희 공원소녀가 2020 알도스타 선수권대회에 출연합니다. 놓치지 말고 꼭 본방사자 해주시고요. 또 저희 공원소녀 공식 SNS를 통해서 다양한 콘텐츠로 찾아갈 테니까요. 이번 연휴에도 저희 공원소녀와 함께 해주세요. 귀성길 안전운전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연휴 보내요. 올해도 공원소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세요. 그럼 지금까지 둘, 셋, 웨닝 포 유! 공원소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러분 새해 예보 많이 받으세요.